박수 박수 만들어낼까? 때 공부하죠. 오늘은 우리의 입맛, 맛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맛있다라는 관념이 만들어졌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두고 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짠맛이 난다, 단맛이 난다, 신맛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한번 싹 입장을 바꿔볼 필요도 있어요. 그 음식에서 그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그 맛을 느끼기 때문에 그 맛이 있다. 맛은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혀에 있다. 이해가 돼요? 혀에서 그런 미각세포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기 때문에 그 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맛을 하나하나 풀어보죠. 짠맛 먼저 무엇이 짜요? 소금. 소금은 미네랄이고요. 우리 몸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단맛은 무엇이 달아요? 설탕. 그냥 설탕. 밥도 꼭꼭 씹어 먹으면 단맛이 나요. 단맛이 나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입니다. 감칠맛은? 자연의 상태에서의 감칠맛은 단백질의 맛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짠맛, 단맛, 감칠맛은 우리 몸이 피로로 하니까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먹어라 하고 우리 혀에다 그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를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맛이 나나? 그 맛이 나면 맛있는 것이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죠. 그러면 짠맛, 쓴맛은 어떨까요? 쓴맛은 분자구조물이 좀 큰 것들인데 몸에 큰 타격을 입히는 물질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쓴맛은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 혀에다가 박아놓은 겁니다. 쓴맛이 난다고 하면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쓴맛은 먹죠. 커피도 마시고요. 쓴맛이 먹고요. 모이도 먹고 호방뒤도 먹고 먹죠. 신맛도 그래요. 신맛은 원래 부패한 음식의 맛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혀에 신맛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맛이 나는 것은 먹지 마라. 근기의 미각세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신맛 먹죠. 이렇게 원래는 먹지 못하는 것인데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이 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다른 짐승들,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어떤 것이든지 먹어내는 것으로 진화해왔어요. 왜? 먹여활동을 잘 못해요. 인간이. 인간은 지금 신체 조건을 한번 보세요. 육식도 하고 초식도 하잖아요. 육식 동물로서의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손톱에, 손건디에 순발력도 떨어져요. 이런 동물이 바깥에서 나와서 짐승을 잡는다? 집에서 키우던 닭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는 인간이 어떻게 힘들어요. 먹이를 확보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전략이 무엇이든지 먹어내는 전략이에요. 무엇이든지. 신맛이 나는 것도 먹고 죽지 않는 거면 먹어내고 썬 맛이 나는 것도 먹고 죽지 않으면 그냥 적당하게 그냥 먹어내고 이상야릇한 냄새가 나 이거 막 먹을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이것을 먹어내고 하는 거예요. 시고 쓰고 이상야릇한 냄새 나는 것들은 세상에 막 늘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것을 다 먹어내자 하는 전략으로 인간이 진화해왔는데 여기에 음식의 쾌락이라는 비밀이 같이 붙어 있어요. 맛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하시죠? 쾌락. 인간은 미각에다가 쾌락을 붙여놨어요. 특히 시고 쓰고 이상야릇한 맛이 나는 것에는 더 강력한 쾌락이 붙어 있어요. 홍어. 우리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그러다가 그거 한번 맛들여 봐요. 어마어마한 쾌락이 있어요. 그게. 홍어 이야기만 들어도 침이 쭉 글러요. 쭉 글러요. 그런 이상야릇한 음식에다가 강력한 쾌락을 붙여놨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게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확연하게 달라지는 지점이기도 해요. 우리의 인간의 미각이 원래는 어떻다 하는 것을 본능에서는 어떻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어린 애기 때 음식을 먹을 때를 보면 돼요. 관찰하면 돼요. 오렌지, 레몬, 귤 이런 거 그걸 애기 입에 이렇게 밀어넣어요. 그렇죠? 밀어넣어. 다 해봐요. 어떻게 왜 기워요? 표정이. 표정이. 본능은 그 신맛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죽을 수도 있어. 왜 그래? 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비명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안 먹어. 안 먹어. 달래래래래래. 모든 것을 다 먹는 인간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애기의 생존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어요. 저 먹일 때 다 했던 경험입니다. 엄마가 이렇게요. 오렌지, 레몬 이런 걸 애기 입에 이렇게 밀어넣고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애기가 빡 쳐다봐요. 빡이. 엄마가 날 죽이려고 그러나? 아주 진짜 표정이 그래요. 아주 진지해요. 애기 입장에서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또 다음의 전략을 써요. 입에 넣어요. 자기 입에. 음! 음! 오!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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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엄마의 표정을 많이 쳐다봐요. 이 귤, 레몬 이런 거 안 봐요. 엄마가 그것을 맛있다라고 그 음식이 쾌락의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그것을 머릿속에 복사를 해요. 복사. 그것으로 그냥 쾌락을 복사해요. 그래서 신맛을 먹기 시작해요. 애기가 막 떨면서 이렇게 먹어요. 떨면서 아기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모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본능에서는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맛있다 하고 막 쾌락을 복사하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음식에 엄마가 이렇게 쾌락을 붙이는 입에 음식을 밀어넣는 일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야, 이거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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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어요? 안 먹죠. 엄마와 애기 사이의 애착은 애기 입장에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런 믿음, 그런 애착이 있기 때문에 시고 쓰고 이상 야릇한 맛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먹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애착관계는 처음에는 동물의 단계에서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런 인간과는 인간끼리의 관계에 대한 그런 집착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내 엄마와 가졌던 그런 애착관계와 똑같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포옹하고 안고 쓰다듬고 서로 위로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맛의 비밀은 금방 풀리죠. 음식의 맛은 내가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맛있다라고 머릿속에 밀어넣어줘서 맛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음식은 그냥 다 맛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몸에 애착이라는 관계가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겁니다. 혜린이의 음식 아까 보니까 아빠 입에도 많이 매웠던 것 같았어요. 이쪽이 뒤쪽이 약간 발그스레게 해졌어. 그런데 그런데 아버님은 그냥 맛있게 맛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우리 딸이 해준 건데 그것처럼 맛있는 게 없죠. 그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그 음식은 그냥 맛있어지는 겁니다. 아주 고급한 레스토랑에 10만 원, 20만 원짜리 이런 인당 이런 것의 가게에 가서 칼질하는데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하고 원수지간이었는데 접대하기 위해서 내가 앉아서 지금 칼질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음식이 맛있겠어요. 채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맛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 애착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리사를 지망하시는 학생들은 내 마음에 원래 존재하는 애착관계 사랑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데 노력을 하면 음식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혜린이가 나중에 음식을 할 때 아빠한테 해준 것처럼 나한테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는다 그러면 혜린이의 음식은 모든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런 훌륭한 요리사가 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과메기를 아버지께서 직접 갖고 오셨더라고요. 처음 먹었을 때는 굉장히 비렸거든요. 그래서 먹기가 좀 거북했었는데 아버지가 먹으면서 맛있다 먹어봐라 먹어봐라 하면서 어느 순간 저도 이거를 한 두 개씩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또 빠지게 되고 겨울 때만 되면 아버지께 과메기 좀 갖고 오라고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애착관계랑 똑같은 그런 뭔가 비슷한 그런 건가요? 이제 아버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 길거리 가다가 과메기 보이잖아요? 아니면 누구나 먹다 과메기 한 접시 보이면 아버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그 음식만이 그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는 우리가 사랑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한테 참 귀한 것 소중하게 마음 따뜻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켜주는 거죠. 어떻게 재미있었나요? 다행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면 아주 쉬워요. 그냥 이 순간순간 행복하면 일생 자체가 그냥 다 행복한 거거든요. 순간순간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음식을 놓고 야 맛있다 누군가가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그 음식이 다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몇 끼마다 행복하게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아마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더 의미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만드시는 음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추억을 선물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는 어디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인문학 복귀 최고의 조미련은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저번보다 더 크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맛있음을 그리고 또 그런 기쁜 추억을 이런 걸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찾아가는 강연 인문학 버스키 여자친구도 공부하면서 사귈 수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은 왜 여자만 합니까? 항상 정교회장 정교회장 이제 그만 좀 해주실 수 없으세요? 부모님이 의사가 의사가 좋은 것 같다. 법조인이 좋은 것 같다. 이 얘기는 부모님의 꿈이라고. 꿈은요 여러분이 꾸고 여러분이 접는 거예요. 안녕 와 와 와 와 소원님의 꿈이네 이름이 뭐예요? 얘네 야 소원님의 꿈이네 아 그래도 괜찮아 아 가끔은 아 네가 있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가요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